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급격히 둔화함에 따라 연준이 9월 FOMC에 대한 정례회의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확률이 급격하게 뛰어올랐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일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연준의 9월 0.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69%로 전일 대비 22% 대비 크게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일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단 하나의 경제 지표에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시장을 두고 7월 고용 지표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간반 미증 시의 기술주 매도 흐름이 강해지게 되면서 전기차 업종 역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일 테슬라와 루시드는 4%대, 리비아는 3%대, 그리고 니콜라는 7% 이상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음 주 관련주들의 흐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에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간반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6만 2천 달러선이 무너졌습니다. 치총 2위 이더리움의 가격도 6%가량 떨어지게 되면서 3천 달러선 아래까지 하락했고, 최근 상승폭을 키워왔던 솔라나는 8.7%대 급락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시원한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점 뚫고 하이키 2부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미국의 고용 상황이 예상 밖으로 빠른 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급락 마감했습니다. 2.4% 급락한 나스닥을 시작으로 이 실적 실망감을 안긴 아마존은 9%대, 그리고 인텔은 무려 26%대의 급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공포지수가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이 경기 우려감에 국제 유가도 3%대 크게 추락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전략을 보다 잘 세워봐야 다음 주 변동성 가득한 시장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하이브리드 매매의 대가,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보다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주 한 주간 증시 상황 가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린 캐스터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혜린입니다. 7월 마지막 주 더욱 뜨거워지는 날씨 속에 급격하게 얼어붙은 시장에서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코스피가 2,700선을 붕괴하면서 약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우리 시장이 직격탄에 맞는 모습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4% 가까이 흘러내렸습니다. 변동성 높았던 우리 시장에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전선주가 강세였습니다. 그동안 AI 수익성 우려가 커지면서 전선주도 차익실험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시 미국 반도체주가 반등하고 AI의 모멘텀이 되살아나자 전선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31일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13% 가까이 오르고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7%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구리 가격도 반등하면서 전선 가격에 상승 여력이 생긴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됐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이 한 달 만에 2%대 반등하며 전선의 핵심 원료인 만큼 관련주들 상승 곡선 그리다가 현재는 약간의 조정받는 모습이지만 증권가에선 전선주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이 크게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보복 공습을 강행하며 헤즈블라의 고위 군사령관이 사살된 지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이의 암살 소식까지 전해지며 중동 정세가 요동쳤습니다. 하마스가 이에 대한 배우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중동 전쟁 확정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자 일주일간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는 급반등에 나서게 되면서 국내 석유주들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올 상반기 비교적 부진했던 헬스케어와 바이오주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9월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 덕분인데요. 신약 개발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큰 헬스케어와 바이오주는 금리가 하락할수록 자금 조달이 쉬워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치료제 시장이 요즘 뜨거운데요. 기존 비만약 시장의 최강자인 위고비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일라이 릴리의 미운 자로가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펩트론과 라파스 등 국내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의 주가가 시간 외 매매에서 급락했습니다. 한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비만치료를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은 연구 초기 단계입니다. 이번 주 참 어려운 한 주였는데요. 이럴수록 저희는 더 힘을 내서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겠죠. 이런 널뛰기 장세 속에서 8월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방어전략 공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혜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어제 우리 시장 계속해서 확산되는 중동 정세의 불안감, 거기에 미국 고용 지표, 그리고 경제 지표들의 둔화세까지 악재가 달달이 겹치게 되면서 코스피가 4년 5개월 만에 가장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2,670선까지 밀려나게 됐습니다. 또 코스닥 역시 4.2%가량 풀썩 주저앉게 되면서 우리 시장 거세게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도 언제든지 급등하는 종목은 나타나주기 마련이죠. 이번에 저희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올 하반기 마법과도 같은 반전 수익, 오늘 바로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김정수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정말 우리 시장이 해도 해도 이 정도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어제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죠. 일본 니케이 또 대만 갓권 역시 계속해서 3%대 또 4%대의 강한 낙폭 기록하게 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 증시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시장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하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하락한다, 너무하다 이렇게 손 놓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다음 주를 이제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기회로 보시면 충분하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도 없는 하락장을 겪었고 그때마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겨내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한민국 넘버원 트레이더 김정수 전문가로서 다음 주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오늘 시장에서 관련 기법과 노하우를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다음 주를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 전문가님을 제가 2주 만이죠. 2주 만에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든든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하이킥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지수의 전문가님이라고도 하시죠. 지수의 등락에 관계없이 언제나 선방을 날려주시는 저희 전문가님. 오늘도 가득한 공략주들 들고 오셨는데요. 그 비법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 그럼 가장 먼저 지난 방송주 공략주 수익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지금 바로 시원하게 공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 주까지 이 자리에서 공략주로 제시했던 종목들, 히든 종목으로 제시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흐름이 어떤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일단 크게 한번 뽑아봤는데 거의 제가 공략주 한두 개씩 제시할 때마다 거의 다 높은 승률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으실 만한, 시청자분들이 기억에 남으실 만한 큰 상승률이 나온 종목들이다. 이런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한번 수익률 자랑을 하기 위해서 들은 거 아닙니다. 왜냐, 이런 종목은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HTS 관심 종목 최상단에 넣어두시고 계속 보셔야 된다. 어떻게 해서 제가 그런 트레이딩 관점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다. 반복해서 잡아드리고 있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종목이죠. V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VT라는 종목, 다들 아실 텐데 리들샷이라는 히트 상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고 4월 10일 날 말씀드리고 96%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접근을 해보셔야 되는 중요한 종목이다. 화장품 관련 대장주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5월 4일 날 말씀드린 테크윙이란 종목 86% 수익률이 나왔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5월 18일 날 109% 수익률이 나왔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PSK 홀딩스는 제가 6월 1일 날 말씀드리고 51%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제가 공약주로 제시해드리고 오늘도 공약주로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한번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을 제가 얼마나 좋은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우선 클래시스라는 종목 제가 4월 6일 날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추격 매수 없이 매수를 아주 최저점에서 이렇게 공약주를 제시해드립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최저점에서 사람들이 클래시라시스라는 미용기 대장주가 무거워서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 열구심을 가질 때 저는 강력하게 공약주소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4월 6일 날 방송을 드리고 54%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던 멋진 종목이죠. 이 종목도 지금 시장이 한번 출렁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숫자를 체크하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낼 만한 충분한 종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VT라는 종목 4월 11일 날 이 자리 역시나 상승 전에 횡보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있다가 이 거북선 라인이라고 하는 황금색 라인 보이시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황금색 라인이 굵직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 96%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거북선 라인이라고 하는 황금색 선은 확률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강력한 저항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고 이렇게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은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높다. 승률이 높게 나온다. 확률이 높게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제가 5월 4일 날 말씀드렸었죠. 86%라는 최고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 반도체 섹터가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런 종목은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저렴한 구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략주로 제시했던 종목은 다시 한번 계속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86%로 상승률이 나왔는데 오늘 공략주도 잘 보셔야겠죠. 저는 이제 방송에서 공략주로 제시해드리면 꼭 그 다음 주에 상승하는 종목이 아주 높은 승률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방송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월 4일 날 말씀드리고 여기도 5월 4일 공략주 두 개가 모두 적중을 하고 날아갔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역시나 황금색 저항선, 거북선을 아니라고 하는 황금색 저항선을 뚫자마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29%, 거의 상한가급 수익률, 상승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색 라인은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 아주 기가 막힌 매태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꼭 HTS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109%를 넘어가고 있죠. 지금 시장 폭락 속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는 크게 흔들리지 않다. 왜냐하면 실적이 그만큼 탄탄하고 다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 거북선 라인, 황금색 라인 돌파를 하죠. 아주 심플하죠. 황금색 라인을 돌파하는 실적 성장이 탄탄한 종목. 이건 어떻게 된다? 추세 상승이 나온다. 109%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조만간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SK 홀딩스, 이 종목 역시 2월 1일 날 말씀드렸죠. 2월 2일 날. 그런데 매수 타점이 어디인가요? 공략 타점이 어디인가요? 제가 주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오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르고 있는 종목 더 갑니다는 절대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리죠. 오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그다음 주 바로 초에 이렇게 황금색 라인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시작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멋지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51% 넘는 상승률이 나왔죠. 아주 멋진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도 이렇게 수익은 빠르고 강력할수록 좋습니다. 그 매매 타점을 잡는 것이 바로 기술이고 틀리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맥스,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을 제가 공략주도 드리고 히든 종목도 드리지만 히든 종목을 더 유심히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종목만 봐도 알겠지겠죠. 6월 1일 날 코스맥스, 히든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드렸나요? 약간은 빠지는 거 아니냐? 빠지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될 만한 자리에서 드리고 그 다음 주 바로 슈팅. 18% 넘는 최고 상승률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종목인데 HD 현대 일렉트리, 변압기 관련, K변압기 삼총사 중에 저는 대장주라고 보고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변압기 끝난 거 아니냐? 너무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하실 때 아니다. 변압기는 덜 간다. 이런 슈퍼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덜 간다고 제가 주말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이 자리, 다들 크게 관심이 없을 만한 자리였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다시 갈 수 있을까? 과연 갈 수 있을까? 다들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리, 전력 변압기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주. 역시나 황금색 저항선이죠.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본격적인 무거운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종목 더 이상 오를 수 있을까? 생각했던 종목이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옵니다. 이때 다시 급등이 나왔죠? 빠지는 거 아니냐 할 때 거북선 라인란에서 터치를 하고 급등이 나왔어요. 이때 실적이 발표했죠. 충격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실적에 따라서 이 추세선은 이 조합을 확인한다면 충분히 이런 종목은 대장주를 잡을 수가 있다. 29% 단기적으로 상승률이 나와졌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매수 타점에서 공략주로 제시했던 종목입니다. 6월 15일 날. 그리고 현대오토웨보도 7월 1일 날. 거의 매주. 거의 매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주말 방송을 하지만 거의 매주 공략주가 오릅니다. 히든지 종목이나. 그래서 이번 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특히 이런 최근까지 하락장에서도 김정수 전문가가 말하는 종목이 과연 갈 수 있을까? 한 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현대오토웨보 7월 1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7월 1일 날 말씀드렸죠.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 바로 슈팅. 현대오토웨보 이런 답답한 정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때쯤 제가 테슬라 관련해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관련해서 그 다음 주 테슬라 관련 호재가 나왔고 현대오토웨보 자율주행 대장주로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적지 않은 이렇게 수익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마다 대부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상승이 나오는데 PSK홀딩스 현대오토웨도 7월 1일 방송 그리고 다음 종목 PSK도 히든 종목으로 7월 1일 방송 공략 주수급 승률 100%였죠. 계속 이런 종목이 나옵니다. 제가 두 종목 승률 100%로 적중을 시키고 있는데 이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렇게 눌림을 살짝 주면서 슈팅 이 종목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YC 7월 20일 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HBM3E 관련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삼성전자 HBM 관련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YC다. YC는 주로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변동성이 좀 크긴 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 어디로? 오상향. 뭐냐? HBM3E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에서 HBM 장비에서 가장 수급이 좋고 수혜를 높은 종목이죠. 7월 20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자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살짝 눌리는 척하더니 급등. 완전 급등 나왔죠. 지금 최근 종목입니다. 7월 말부터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다들 아시죠? 하지만 시장 상관없이 시장 상관없이 이렇게 공략주로 제시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 경우가 너무 많았다. 하루에 두 종목도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만큼 제가 공략주를 괜히 드리는 게 아니고 아주 시장 상황이나 업종 트렌드를 다 반영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적중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YC 이 자리에서 드리고 급등 나오고 16% 최고 상승률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정보 또 있나요? 계속 나오죠. 7월 27일이죠. 7월 27일 날 한화 시스템이라는 대표적인 방산 종목입니다. 요즘에도 지금 지정학자 리스크로 방산주 종목들에 관해서 관심이 높은데 제가 한화 시스템 이때 말씀드렸죠. 다시 한 번 또 오를 수 있을까 생각하실 때쯤 이 자리에서 약간 횡보를 할 것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 관련 호재들이 나오면서 바로 주말 방송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주초부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10% 가까운 9.86% 제가 방송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초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이미 이 종목으로서 함께 공략을 했습니다. 한화 시스템 이미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 방송 보고 계시겠지만 한화 시스템 좋은 공략을 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종목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날아가기 때문에 공략주를 특히 잘 보셔야 된다. 공략주를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이런 종목 제가 주말마다 방송을 드리는데 하이킥에서 이런 종목을 나는 좀 주중에 장전에 매일 미리 알고 싶다. 이런 종목을 상승 가능성 종목을 공략주급 되는 종목을 미리 알고 싶다. 제2의 VT를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장전 쪽집게 브리핑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 현대보다임 상한가를 잡아드렸죠. 그 종목을 제가 신호도 나왔지만 장전 브리핑 레포터 1부입니다. 현대보다임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 상한가 가는 날 장전에 미리 브리핑을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현대보다임 포착을 한 매매 기법도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이렇게 상한가가 갈 종목을 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욕짓기의 브리핑인데 제가 오전에 브리핑을 드리는데 시향 분석부터 합니다. 시향 분석을 모든 뉴스 요즘 같으면 어떻게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과 함께 이렇게 어떤 식으로 흘러들일 것인가 제가 알려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아주 알기 쉽게 아주 알기 쉽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그냥 마음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제가 그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다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함께 앞으로 시장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향 분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당일 핵심 뉴스 이렇게 제가 현대해보다임 상황까지 잡아드릴 때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를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핵심 뉴스와 함께 상승 예상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뉴스가 나왔으니까 현대해보다임을 오늘 공약주 후보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하고 장전 브리핑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브리핑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미리 모범 답압 예상 답압을 알고 들어간다. 시험치기 전에 그래서 장중신호 체크를 하면서 기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기법을 적용해서 당일 급등하는 종목 상한가 종목 부여의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초가 매매 거의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 초반에 같이 시초가 매매를 기법을 적용해서 합니다. 나는 매매할 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런 현대해보다임이나 이런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 상한가나 부여의 종목들을 잡는 방법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복습을 시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나 주식 잘 못하는데 급등제 잘 못 잡는데 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제가 복습을 완벽하게 시켜드리는 만큼 브리핑만 참여하시면 아침 브리핑만 함께 참여하시면 누구나 주식 보수가 될 수가 있다. 현대해보다임 같은 쪽 상한가 종목도 충분히 함께 잡을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침 라이브 아침 아침 집중 브리핑 쪽지게 브리핑을 참여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약주 리뷰 시간에 황금색 선 보이셨죠? 공약주 시간에 보이시는 황금색 선 그 관련해가지고 최고의 매매 타점을 잡는 종목이죠. 기법이죠. 거북성 기법 거북성 기법 거북성 라인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파일을 드립니다. 제가 뽑아왔는데 이걸 제 얼굴입니다. 기법을 저희 노하우가 집약된 노하우를 이런 거북성 기법 파일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기법 자료 PDF 파일을 신청하실 분들께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이 가장 사실 임팩트가 있죠. 지금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덥고 시장이 하락해서 너무 기운도 빠진다 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음료 증정 이벤트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많은 분들께 이번 주도 엄청나게 많은 음료수를 드렸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싫어하시는 분 없죠?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 이벤트에 참여하며 치면서 종목도 확인하고 기법도 배우고 이렇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 3종 선물센트 받아가시고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다음 주부터 바로 3종 선물센트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방송 끝나기 전에 얼른 들으셔서 다음 주 시장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님은 매일 오전 장전 라이브 쪽집게 브리핑을 하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함께해 가시면서 더 많은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이 시황 분석과 또 핵심 뉴스 이뿐만이 아니라 제2의 VT가 될 유망주까지 낱낱이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시장 지난주 한 주 굉장히 거세게 흔들렸다 보니까 제가 저희 전문가님께 특별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특급 처방으로 선물 3종 세트를 이번 주까지 계속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가장 먼저 전문가님의 거북선 라인 설치 전매특허 기법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법 자료 PDF 파일에 이어서 100% 지급이 되는 이 시원한 무더위를 날려줄 음료 선물까지 세 가지 선물 받아가는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이렇게 세 가지 선물 3종 세트 알차게 챙겨가는 방법까지 다 함께 만나봤고요.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왔죠. 다름 아닌 게 저희가 하이킥 1부가 아니라 전문가님 2부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님을 처음 뵙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님의 전매특허 기법이죠. 일명 꼬부기 기법이라고도 하는 이 거북선 기법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승리의 거북선 기법 승률 100% 조정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팬분들도 꼬부기 기법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거북선 하면 먼저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바로 모두가 존경하시는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23전 23승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셨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거북선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승을 이루셨던 비결이 바로 이길 수 있는 전투에만 집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매수나 이런 거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승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내가 충분히 데이터를 검토하고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종목을 위주로 접근을 한다. 구분해서 접근을 한다면 승률을 높일 수 있고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북선 기법의 모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북선 기법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타쯤에서 공략을 하길래 그렇게 승률이 높고 이렇게 연속 VI 종목을 잡아낼 수 있냐. 참고로 제가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번 주에 이번 주까지 연속 상한가 포함해서 연속 VI 다섯 종목을 포착을 해드렸는데 교육방에서 그 중심에 바로 이제 거북선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북선 기법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이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다섯 종목 연속으로 VI 종목을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적어온 게 아닙니다. 이미 제 교육방에서 다 함께 하고 계시죠. 함께 하시는 분들 엄청 놀라시면서 다섯 번 연속 놀라셨죠. 뭐냐. 다섯 종목 연속이 VI 종목으로 나왔으니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현대에버다임이다. 현대에버다임 상한가죠. 이 종목은 제가 장 초반에 브리핑 드리고 장 초반 주가 매매 통해서 상한가를 잡은 종목이다. 근데 결국은 이 종목도 거북선 기법을 이용해서 잡아드렸습니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종목 일주일에 하나 VI 종목도 잡기 힘든데 저점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다섯 종목 연속을 VI 종목 그리고 하나는 상한가 하나는 상한가 종목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잡았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조건. 거북선 기본 조건이 있는데 모든 게 기본이 중요합니다. 원리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되겠죠. 우선 기본 조건이 이 세 가지. 재료수급 차트 이 세 가지를 만족할 때 이순신 장관님이 대검을 뽑으시면서 돌격 앞으로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기본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우선 재료가 있다. 시장 중심의 대장 테마입니다. 대장 테마. 철저하게 돈은 대장 테마로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이 종목은 진짜 저평가 된 것 같다. 소외해 주지만 언제까지 갈 거야. 언젠가는 오를 거야 하신 종목들. 평생 소외되고 평생 저평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돈의 흐름, 시장의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대장 테마 중심에서 후보 종목을 뽑으셔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바로 부야의 종목이 나오고 급등제가 나오고 상가 종목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매수의 지속성과 돌파력. 그냥 거래량 많이 터지면 수급 좋은 거 아닌가요? 하는데 아닙니다. 철저하게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매수의 지속성. 쉽게 말씀드리면 메이저 수급이죠. 펀드 매니저,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냐. 펀드 매니저는 바스켓 매매를 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단 아침에 시작하면 장 끝날 때까지 대장 종목들은 수급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수급이 좋은, 수급의 지속성이 좋은 종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교육방에서 매일 복습해드리니까 꼭 한번 체크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돌파력. 화끈한 종목 좋아하시죠? 급등하는 종목 좋아하시죠? 결국 돌파력이 있어야 된다. 개인들이 깨작깨작 산다고 상승 나오지 않습니다. 1억, 5억, 10억씩 메이저 수급들이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빵빵빵 올라가야지 매수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돌파력이 좋은 수급이 붙고 급등주가 나옵니다. 따라서 돌파력도 좋고 지속성도 좋고 이 두 가지의 수급적인 특성을 다 갖추고 있는 종목을 최우선 매수 후보 종목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급적인 측면. 처음 보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 같은데 하시는 분들 제가 매일 복습시키고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꼭 한번 매일매일 복습을 하시면 누구나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표를 큼직하게 해놨는데 아까 공략주 리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황금색 라인이죠. 두꺼운 돈이 되는 황금색 라인. 이 라인 거북선 라인이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저항이라고 보십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나온 강력한 저항인데 이 저항을 돌파를 시도했을 때 아니면 돌파를 완료했을 때 이 종목이 상승할 지금 폼을 잡고 있구나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저점에서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매료 수급 차트 이 세 가지가 완성될 때 거북선 기법의 기본 조건이 매수할 기본 조건이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조건이 있다. 그러면 심화 기법 핵심 조건도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보면 기본 조건보다 더 약간 디테일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당일 수납매 테마 확인. 제가 딱 장 시작하면 제일 먼저 교육방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죠? 오늘 대장 테마, 오늘 수납매, 오늘 주인공 섹터와 테마가 무엇입니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 자료를 제가 올려드리는데 철저하게 1등, 2등, 적어도 1등, 2등 안에서 그 섹터에서 그 테마 안에서 당일 급등 종목이 나오고 대장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면 하자마자 당일 수납매 테마를 확인한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거북선 라인, 아까 말씀드렸죠, 황금색 라인. 그리고 이십일 고가 이, 고가 입형을 동시에 돌파를 해야 된다, 동시에. 이 두 가지 저항선을 동시에 돌파를 해야 된다. 자, 하나를 돌파해도 강력한 데에 두 개를 돌파한다.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죠. 그만큼 뭔가 있다. 얘가 상승하기 위한 뭔가 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일 급등한 종목이 이런 자리에서 동기적으로 높은 승률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북선 라인, 21, 고가 입형. 이 두 개 다 HTS에서 설치를 하시면 좋습니다. 설치하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설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량 체결 상위 종목이 뭐냐. HTS 다 있습니다. 있는 자료인데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HTS 보면 대량 체결이죠. 한 번에 5억, 10억, 1억씩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 가장 그 건수가 높은, 가장 큰 손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오늘 주도 종목, 대장주를 어느 정도 추릴 수가 있다. 그 안에서 또 한번 필터링을 해서 그 종목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최근 같으면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이 있었죠. 그 종목도 이렇게 그날 대량 체결 상위 종목 리스트에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제가 저점에서 잡아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런 데이터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할수록 승률은 1%, 2%, 3%씩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종목 오를 게 있는데 감이 내 감으로는 오를 것 같은데 하고 추경 배수하시면 물립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계좌는 높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데이터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하이브리드 매매 정수 김정수 전문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하이브리드 매매 먼저 나는 단타도 좋아하고 스윙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당일 수익, 단타 수익을 확보를 하시고 일부 비중, 예를 들어서 3분의 1, 2분의 1, 일부 비중을 들고 스윙을 전환합니다. 왜냐, 종목이 살아있을 때는 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스윙으로 극대화. 그러면 이런 종목들, 흔히 말하는 대박 종목들을 크게 먹을 수 있다. 이미 단타 수익을 확보하고 나머지로 하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측면에서도 아주 유의하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하이브리드 매매 정수 요소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종목을 잡는지 제가 알려드릴 텐데 LG전자라는 종목을 제가 5월 28일 오전장에서 포착을 했습니다. 시초과입니다. 시초과. 시초과의 황금색 거북스 라인 돌파를 하자마자 제가 포착을 해드렸는데 재료와 수급 차트, 삼박자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한데 재료, AI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 뜬다 하면서 이주스가 나오고 LG전자가 바로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이 뭐다? 일별 프로그램 매매 추이인데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가 들어왔다. 뭔가 펀드 매니저들이 급하게 뭘 산다. 이런 재원 재료를 그런데 거북스 라인을 돌파했다. 나 출발할 거야를 알려주는 기가 막힌 타점이죠. 보통 이런 종목은 5%, 항일 등락 5% 이하에서요. 한마디로 추격 매수가 아닙니다. 저점에서 신호가 나오는데 당일 어떻게 됐나요? LG전자라는 이 큰 종목 대형주가 당일 매수 포착 가격 대비 13% 당일입니다. 당일 대형주로 13% 아주 기가 막힌 매매죠. 이것만 있나? 아니다. 유닛쌤 바로 그 다음날 나온 종목입니다. 같은 재료로 나왔는데 수급 역시 빨간색 장세 양복이죠.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가 많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트 황금색 라인만 보시면 됩니다. 거북선 라인 돌파. 아주 심플하죠? 돌파했네? 접근합니다. 공략. 그러면 당일. 당일날 20, 한 1, 2% 상승했죠. 최고가가. 하지만 매수 포착했던 가격 대비해서 최고 수익률이 15% 상승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일입니다. 당일날 15% 상승. 매수가 대비 상승한 종목. 이런 종목을 잡는 게 바로 거북선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 솔루션도 6월 14일 날 말씀드리고 16%. 이 종목도 당일입니다. 당일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결국 시작은 시초가. 제가 오전장 부립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런 거는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16% 최고 수익률이 나왔었습니다. 테크잉은 계속 추세 상승이 나왔었죠. 당일 단타 수익을 확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갈 수가 있다. 이런 종목에서 하이브리드 매매를 써먹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부중을 들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9일, 10일 동안 39% 상승률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7월 10일 날 제가 VI 잡을 종목인데 이 종목도 7월 7일 날 7% 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황금색 라인. 이거 설치를 꼭 하셔야겠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설치를 하셔야지 이런 매매 타점을 함께 잡아가실 수가 있다. VI 종목이 계속 나온다. 두산앤너빌리티도 7월 17일 날 제가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체코 원전 발표 오전에 말씀드리고 그 전에 저녁에 발표가 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멋지게 날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다. 현대보다임은 상한가를 잡은 종목이죠. 아침에 오전장에 시초가 매매를 했죠. 재료 수급 차트가 세 가지를 만족한다. 이거는 거래대금 그래프인데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대금 그래프는 테마 종목, 특히 테마성이 강한 종목을 잡을 때 프로그램 매매가 아닌 거래대금 위주로 잡을 수가 있는데 현대보다임은 테마, 우크라니아 재건 테마로서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금색 라인이죠. 거북선이 돌파할 때 제가 포착을 하고 한 3, 4일 만에 55%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많았죠. 짝짝짝 박수 많이 쳐주셨는데 이런 종목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대보템도 이 종목도 VI 상승 나왔죠. VI 상승 나왔는데 역시나 패턴은 똑같습니다. 여기 황금색 거북선 라인에서 수급 재료 이렇게 최대 실적 재료까지 나왔다. 하나 시스템도 그 다음 연속으로 나왔죠. 7월 24일 날 이 종목도 VI 종목입니다. 오르기 전에 잡습니다. 오르기 전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장전 쫓기게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다. 제2의 현대보이, 제2의 현대다임, 에버다임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아침 장전 쫓기게 브리핑에 참여하시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참여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물 3종 세트를 받으실 수가 있다. 지금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다음 주부터 선물 나가니까 바로 참여하셔야 되는데 거북선 라인 설치 말씀드렸죠. 거북선 라인 그리고 기법 자료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가 마구마구 뿌려드리니까 지금 방송 중에 꼭 들어오셔서 다음 주 선물 푸짐한 선물 3종 세트 모두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7월 17일 두산 애너빌리티는 방송 이후로 최대 12% 상승.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건 7월 21일 현대 에버다임이 55% 이상의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해 줬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도 이런 급등 유망주들을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저희 전문가님의 장전 라이브 쪽집게 브리핑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죠. 이 흔들렸던 시장을 여러분께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3종 선물 세트 오늘도 푸짐하게 저희가 선사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문가님의 전문 특허라고 할 수 있죠. 거북선 라인 설치 그리고 기법 자료 PDF 파일 또 100% 확률로 받을 수 있는 시원한 음료 선물까지 이 세 가지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방송 이제 10분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어느새 하이라이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제가 이번에는 정말 강력한 걸로 들고 오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정말 많은 기대 좀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왔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략주는 바로 VT입니다. 제가 거의 100% 가까운 자리에서 수익을 드렸던 종목인데 VT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봐야 할 때다. 시장 빠졌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고 대장주는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된다. 바르는 미용기기라 불리는 리들샷 히트 상품을 잊죠. 그런데 올해 글로벌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미국에서도 시작이 되고 중국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계열사로 있던 ODM 업체 지분을 확보하면서 제품 생산 수직 기여라 그리고 안전적 생산 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좋은 회사가 더 좋아지고 더 성장률이 가파라질 수 있는 그런 채권이 됐다. 영업이익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09% 109% 전년동기에 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런 성장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자 자리가 왔습니다. 자리가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기가 막힌 자리가 왔고 지금 61평을 딱 지지하는 자리가 왔습니다. 조금 눌리왔다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실적은 어디 안 갑니다. 앞으로 이 종목 다음 주부터 VT 매매 타점 함께 잡아가실 분들 방송 중에 입장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은 바로 히든 종목 제가 아주 고심고심해서 제대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은 꼭 보셔야 된다. 가장 최대 수혜주가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간질환 치료제, 위식도 영유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대형 제약사와 공동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공동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에 의해서 하반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반영으로도 한 연 700억 정도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약적인 곳은 뭐죠? 바로 신약 관련입니다. 로바티스의 신약 후보죠. 신약 후보물질을 기술 이전을 했는데 하반기에 임상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대한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현금성 자산을 엄마맘하게 들고 있습니다. 약 3200억이라는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실탄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시설 투자, CDMO, 최근 핫하죠, CDMO. 그래서 위탁 생산, 의약품 위탁 생산, CDMO. 그리고 M&A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가 이런 바이오 종목은 아마 없을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차트도 기가 막힙니다. 보이시죠? 여기 동그라미 치는데 장기 입형선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식 조금만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장기 입형선이 밀집되면 어떻게 된다? 상승 아니면 하락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시작이다. 장기 입형을 다 뚫었고 그 중심에 기관 외국인들도 아주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답니다. 이 종목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오신 분들 점심 후 제가 교육방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 방송 끝나기 전에 얼른 참여하시고 다음 주 아주 기대되는 제약과의 종목 함께 트레이딩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해줄 두 가지 하이킥 공략주 다 같이 만나봤는데요. 다시 한 번 나와준 VT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히든 종목입니다.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저희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해 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저희 전문가님의 전매 특허 거북선의 기법 핵심에는 대장 테마 그리고 지속성과 돌파력 차트 반드시 체크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첫 번째 공략주죠. VT는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되게 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확대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한 가지 히든 종목 힌트를 주셨는데요. 치과 총액 1조 원 이상의 저평가 제약 바이오 기업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더 자세한 전략 세워 드릴 테니까요. 오늘 하루 서울금지TV와 함께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보다 자세하고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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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